안녕하십니까 황규철 작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요즘 집콕 많이 하시죠 코로나19 때문에 집콕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걸 많이 합니다 특히 집콕 문제 때문에 코로나 블루 라는 신조어가 생겼죠 쉽게 얘기하면 우울증 이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 블루 라는 신조어가 생겼죠 우울증 입니다 집콕 방콕 으로 인해서 사람이 움직이지 않아 가지고 생기는 병이거든요 우울증 이라는 것은요 어떤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쉽게 극복 가능한 그런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움직이게 만들어졌는데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몸이 안 좋아지고 우울증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어도 평소에 마스크를 쓰고 주변에 산책 정도는 해주는게 좋습니다 그 정도만 해줘도요 우울증이 많이 사라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d3 를 먹어줍니다 요거를 몇 개월 정도만 먹어주면은 우울증이 상당히 많이 없어진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서 저도 우울증 방지를 위해서 비타민 d3 를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우울증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수동적으로 이게 없어지기를 바라면 안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가면성 우울증 사람이 사회생활 하면서 자기의 속내를 감추고 슬프면서도 힘들면서도 애써 표정은 웃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서 자기의 속은 자기의 마음은 병들어 가지고 우울증이 걸렸는데 그런 것을 가면성 우울증 이라고 합니다 주변에 보면요 정말로 위의 사람들이 우울증이 걸리고 조울증이 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밝아요 얼굴도 밝고 참 나는 저 사람처럼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정말 밝게 산다 저거는 내가 배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나중에 깜짝 놀랐어요 조울증 약을 복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년이 지나고서 지금 와서 수년이 지나고 나서 그분을 보면서 아 웃는게 웃는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표정을 숨겨야 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웃는 가면을 쓰고서 상대방을 대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이 잘 안 걸려요 왜냐하면 되게 가식이 없는 그런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해요 그냥 제 속마음을 상대방한테 빠르게 어필을 합니다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좋다 그렇게 표현을 잘 해요 굳이 싫은 것을 좋다고 내색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성향 때문에 안 좋은 면도 있어요 상대방이 은연 중 기분을 맞춰 주길 원해요 근데 제가 그런 걸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비비는 걸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상관 같은 경우에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한테 안 해줘 가지고 제가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게 잘 안 바뀌더라구요 자신의 성향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고민이죠 그리고 우울증 코로나 블루 라는 신조어가 생긴 것처럼 자기 자신이 코로나 때문에 기분도 안 좋고 우울증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거를 바꾸는 것은 간단해요 제가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일단 주변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북박이 장소부터 해가지고 주변에 안 좋은 거 그런 거로 싹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이게 하루 아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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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적으로 디바이드 앤 컨커 라고 그러죠 나누어서 정복을 하는 거죠 오늘은 옷장 오늘은 북박이 장 뭐 그런 식으로 오전에는 책장 오후에는 책상 뭐 이런 식으로 안 쓰는 거를 조금씩 조금씩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집안 청소를 한번 싹 해주세요 집안 청소 끝나면 땀이 나죠 그러면은 이렇게 샤워를 하면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면 기분도 훨씬 나아지고요 코로나 블루는 다른 사람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인생이 아무리 바쁘다 바쁘다 해도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투자하는 시간은 하루에 10분에서 30분 정도는 할당해 줘도 됩니다 요즘 봄날씨 잖아요 이렇게 따뜻한 날에 점심 식사 하고서 벤치 같은데 앉아 가지고 10분에서 30분 정도 햇볕을 쬐어 주던가 아니면 햇볕을 쬐면서 걸어 주는 거 이 정도만 해줘도요 우울증은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돼요 사실 이 우울증 같은 경우에도 게으름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 우울하지 않으려면은 항상 움직여 줘야 됩니다 사람은 움직이게 만들어졌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뭐 저의 얘기도 하고 이 집콕 문제 때문에 코로나 블루 우울증이 생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단순합니다 사람은 움직이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자신의 감정에 자신의 마음에 솔직해 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줘도요 우울증 약 그런 거 안 먹어도 됩니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기분이 우울하다 우울증 증세가 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 D3 뭐 그런 것도 먹어주고 그리고 하루에 한 30분 정도 벤치에 앉아 가지고 이렇게 신문 보면서 햇볕도 쬐 주고 그리고 주변 정리 계속 집안에도 먼지가 쌓이고 불필요한 그런 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씩 조금씩 정리해 가지고 한번에 하려면 안 돼요 조금씩 조금씩 정리해 가지고 버릴 거 버리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청소할 거 청소해 주고 이 정도만 해줘도요 코로나 블루는 남의 얘기가 됩니다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